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는 시왕톡톡의 김다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들 출근길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일기예보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태풍 피해 없도록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하루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 2일 수요일 과연 세계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와 하나씩 짚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자 우선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좀 보니까 미국 제조업 활동 지표가 좀 예상과는 다르게 2개월 연속으로 위축됐던 것이 드러나면서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어제부터 건국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시장은 휴장을 한 상태고요. 그 여파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제약 바이오 흐름의 지속 여부가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파주에서 드디어 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파주 농가에서 열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돼지열병 관련 주에 수급이 좀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로 인해서 이 디플레이션 현상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D의 공포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좀 오늘 하루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를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해보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테마들을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크게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약바이오고요. 하나는 정치 대마주입니다. 자 먼저 제약바이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투자의 달인에서 오늘 4개 종목을 총 꼽아줬습니다. 4개 종목부터 먼저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자 제약바이오에 봄바람을 가져다 줄 종목들. 첫 번째로는 신라젠, 그 다음에 HLV, 헬릭스미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아줬습니다. 자 우선 이 제약바이오 4개 종목 모두 어제 종가 마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전이 대비 9.35% 오른 7만 2,500원에 마쳤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79% 오른 17만 3,500원에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헬릭스미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신라젠이나 HLV에 비하면 이건 세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를 누르고 있던 임상에 대한 악재들이 서서히 거쳐가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건 바로 신라젠이었습니다. 자 어제 몇 퍼센트 상승, 종가 상승했는지 다들 좀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들도 저희가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신라젠은 우선 팩사백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어제는 종가 대비 무려 약 30% 가까이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29.61% 오른 10,55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 어떨지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HLB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HLB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HLB하면 리보세라닙 이 다섯 글자가 따라 붙겠죠. 라보세라닙 아니죠. 리보세라닙이 맞습니다. 자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도 환하게 밝혀줬죠. 자 전일 대비해서 무려 14.24%나 오른 모습이었고요. 69,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HLB 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파워 HLB 이렇게 3대 형제 모두 시장 흐름에서 좀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주가 흐름 계속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무래도 시장이 요즘에는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자 녹색창에 들어가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은 정치인 이름이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투자의 달인팀에서 우선 뽑은 정치 테마주 관련 4개 종목은 우선 KNN, 남선 알미늄, 그리고 한창제지,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4개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자 우선 KNN 같은 경우에는 홍정욱 전 의원 이슈로 시끌벅적 했었죠.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 밀수로 적발이 되어서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인 자녀 이슈와 더불어서 마약이라는 민감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힘을 많이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23.62% 하락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반대로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반대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꼽고 있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반사 이익은 안철수 관련주인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을 왜 뽑았냐 고민 고민해봤더니요. 안철수 의원이 현 정권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이 어느 정도는 맞더라 라는 말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예언설이다, 안철수 성직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다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경관 지지층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데이터 솔루션은 AI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AI와 안철수라는 두 가지 이름들이 합쳐지면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은 전일 대비 5.07% 오르면서 반사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좀 소개해준 종목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저희가 언급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글로벌 이슈들, 국내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서 종목 선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파이팅!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